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는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6년 4월에 출고된 2016년식 쌍용 티볼리 에어 디젤 IX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1,000km 판매금액은 1,380만원 성능상태 점검 기록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6년 4월 25일 출고 2076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4,813km 렌트 이력 없는 차량이구요. 단순 교환 단순 수리 없음 그리고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구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풍미기록도 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면 사진, 휠 4개 보시면 왼쪽 위에꺼는 기스가 조금 있구요. 네 오른쪽 위에도 기스가 있긴 한데 요정도면 좀 양호한 편이고 다른 휠도 다 양호한 편이네요. 타이어 상태는 다 양호해 보입니다. 엔진 룸이고 앞좌석, 기기판상 주행거리는 4만 1,819km, 오토 미션,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바닥엔 코일매트가 장착이 되어있네요. 바닥은 이제 가죽매트를 먼저 깔고 그 위에 코일매트 장착을 한거고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 뒷좌석, 뒷좌석, 가죽매트, 코일매트 장착되어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기능 들어가있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미끄럼 방지, 와이퍼, 블랙박스 장착, 열선 시트, 트렁크쪽, 트렁크에도 매트를 깔아놨네요. 이제 차박하기 좋게 이렇게 매트를 깔아놨고, 차에는 이제 조그맣게, 조금씩 꾸며놨는데, 이쁘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차는 너무 깨끗하네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릴게요. 2016년 4월에 출고된, 2016년식 쌍용 티볼리 에어 디젤 이륜 IX 등급 차량이구요. 주행거리는 약 4만 1800km, 이제 여성분이 타신 차량이고,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판매금액은 138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